와 이거 대박이다 1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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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 나 이런거 처음 잡아보는데 이 사이즈는 으 으 아 영성 나가나요 그런데 이렇게 방송 역시 있어 너 안녕하세요 멀미하는 선장 차 보입니다 오늘 여기는 을진 오산엉 왔구요 이쪽은 큰 배가 없어서 7인승 8인승 이런 배들을 타고 나가서 그런 낚시를 합니다 오늘 할 낚시는요 열기 낚시구요 얼마나 나갈지 한번 두고 보시죠 첫 볼락이다 첫 볼락 근데 왜 이렇게 말랐어 얘가 왜 이렇게 말랐어 왜 5개나 달렸어 미끼가 욕심이 많구만 우와 볼락인데 볼락? 볼락 아니야 그거? 오오오 나도 차가운다 어 뭐야? 누구한테 걸린거야? 내꺼 아니야? 네꺼야 내꺼야 오우 언니 아 뽈락이야! 나 이거 잡았어 이거 짱인데 우와 크다 뽈락이랑 우러기네 사이즈 좋다 파 무럭 같은데? 파 무럭이네 파 무럭 사이즈도 좋다 어쩌질 못하네 우와 뭐야 줄줄이 사탕 자 여기서 뭐 따는 것 같다 한 마리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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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가 쓰고 있는 채비가 요거 해동주구꺼 15단 채비입니다 저 이거 절반만 잘랐었어요 지금 저도 이렇게 생겨갖고 미끼를 안달아도 돼요 그냥 물더라구요 이게 몇 개 몇 개야 몇 개 몇 개야 줄줄이 땅콩 몇 개야 하하하하 이야 낚시한 지 한 한 시간 정도 됐는데 친구 친구 어창입니다 부럽다 요거요 왕볼락 이게 볼락이래요 왕볼락 저는 요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야 오징어 오징어 너만 믿는다 오징어 너만 믿는다 오징어 너만 믿는다 오징어 오징어 야 난 사이즈 딱 봐도 커보이는데 이야 이야 대박 사이즈 좋은 우럭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야 계속 내려줍니다 계속 내려줍니다 히트 히트 어 힘써 힘써 오 좋아 좋아 손발 좋아 반항 좀 하는데 반항 좀 하는데 이야 넌 얼마짜리냐 9,900원짜리 나와야지 뭐야 이거 어떻게 건질 수 있어요 너무 큰데 히트 있어야 될 거 같은데 gewe dry 오쌝 으쌝 오쌝 대구 30 몇 센치 계층이나 하는 거 없는데? 어 놀래미? 참덩? 뭐야? 아 우럭이에요? 이야 사이즈 좋다 여기 한번 보여줘 우와 대박 천천히 너무 좋아 대박 에헤! 많이 다니는 거였네 그냥 고기가 좀 떠있어 부러워요 부러워 사이즈 좋아요 좋아요 사이즈 축하 축하 열기 더 태우자 우와 좋다 응 나 열기 나도 내리자마자 탈탈탈탈탈 탈탈탈탈 오오오 엄청 탈탈탈탈 야! 이거 봐봐 오 다 탔어? 다 탔나요? 탑승열차에 다 타셨어요? 책석 책석 하셨어요? 나 무게감이 지금 장난 아닌데? 큰애들인가? 이렇게 했나보다 아닌가? 이거 그냥 이거 그냥 그거 그냥 핫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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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그냥 지천에 헷갈려 있어 오! 나 우럭 잡았다 우유 야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, 생각보다는 손맛이 없었어. 아, 어떻게? 푸적푸적 차고 나가긴 하는데 아, 손맛은 없어요? 근데 이거 한테구먼 안 돼. 근데 더 해야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그만해. 한 점씩 먹으면 돼. 딱은데 해가? 아, 여기서 이리 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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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얘는 어제 잡은 뽈락인데요. 잡을 때는 한 30 넘는 줄 알았는데 뽈락 몇 센치인지 한번 사이즈를 채 볼게요. 더, 더 내밀어. 어, 30... 30 정도 되는 사이즈네요. 열기도 24, 25cm 뭐지? 자, 막상 100% 아, 아. 뭐지? 알겠어? 수산 ㅋㅋㅋㅋ ㅠㅠ 그리고 다 지퍼백에 이렇게 싹 다 담았습니다 큰 우럭도 있고요 감사합니다